너 이젠 집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온다 죽어도 그지 귀신이 되라는 뜻이니까 너도 잘 살어 아버지 뜻은 그런 곳이니까 그 쓸데없는 소리는 거 참 진짜로 아버지가 저렇게 말씀은 하셔도 너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아냐 알아요 엄마 내가 왜 모르겠어 내 아버지인데 그리여 부모 마음은 다 같은 거여 네 아버지가 너한테 기대가 얼마나 크셨냐 그런 놈이 이렇게 온나가니 그 심정이 오죽하겄어 내 엄마 오늘 진모 결혼해요 당신은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셔도 돼요 하지만 난 갈 거예요 그러니 말리지 마세요 그러니 말리지 마세요 당신 지금 나한테 시위하는 거야? 그럼 하나밖에 없는 언니가 아들 결혼시키는데 가보지도 말란 말이에요 안 가긴 왜 안 가요 부주금도 단단히 넣었을 텐데 가서 밥이라도 먹고 와야죠 단단히 넣은 거 없어요 친정 조카 결혼하는데 숟가락 하나 해준 거 없으니까 우리 집 돈 세 나갈까 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사람이 말이 이렇게 삐딱해 내가 뭘요? 아빠 그래도 결혼식은 가야죠 이모네 집 친척이 많은 것도 아닌데 우리마저 빠지면 되겠어요? 물이나 줘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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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아야, 입증 좀 나더라. 빌려온 툭시대에 침 다 묶었다. 우리 수정이 너무 이쁘지 않냐? 세영씨, 이제 그 부캐만 들고 딱 들어가면 진짜 그 불구덩이 들어가는 건데예. 아유, 사실. 엉망씨, 부러워서 하는 소린 거 다 알아요. 아, 뭐예요? 엄청 부럽신다. 그나저나 그 뱃속에 올라오면 잘 크고 있습니다. 아, 난 꼭 인사를 그런 식으로 해야겠냐? 어? 어, 안주면... 너도 그게 좀 부끄러운 모양이지? 하긴 뭐, 그것은 대단한 능력이다. 오빠만 능력이지. 응, 아뇨. 안되겠다, 스찬아. 이따 이딴 석부터 시켜야겠다. 일부 와, 일부 와, 일부 와. 야, 이거 구겨진다, 이거. 야,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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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 보람아, 우리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갈까?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먹지? 보람아, 저거 사 먹어, 저거. 어? 보람아, 우리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갈까? 엄마, 아빠는 왜 같이 안 왔어? 아빠는 많이 바쁘시대. 그래서 보람이랑 재밌게 놀라고 하셨어. 다음에 아빠랑 같이 올 거지? 보람아, 보람이 엄마랑 안 놀고 자꾸 아빠 얘기하니까 엄마 막 서운하려고 그래. 엄마. 봐봐, 엄마 막 괜히 눈물 날려고 그랬다. 알았어, 엄마. 내가 엄마랑 재밌게 놀아. 그래. 아빠, 우리 보람이. 아이고, 오셨군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오셨군요.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언니 축하해. 찾아왔는가? 그리 왔냐. 아이고, 지금부터 오셨네요. 네, 형님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이거 고맙네. 아이고, 사장님 오셨어요? 예. 인연이 또 이렇게 되네요. 그러게 됩니다. 사장님이 진모 저놈을 사위로 맞을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애들이 죽고 못 산다는데 뭐 제가 져야죠. 부모도 사람을 못 만들었는데 사위, 사람은 장모라고. 사장님이 어떻게 한번 사람을 만들어 보십시오. 제부. 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그럼 지금 우리 진모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까? 사부인. 저, 수정이가 사람이 아닌 놈하고 결혼했습니까? 아이, 저. 많이 그렇다는 거죠. 뭐 그런 말 가지고 신경 쓰십니까? 사실, 툭 까놓고 말해서. 언니, 신분은 어디 있어? 며느리감 좀 보자. 아, 저 신부 대기실에 있습니다. 들어가시죠. 같이 가볼래? 응, 그래. 내 말 자르는 것 좀 봐. 사실 툭 까놓고 말해서 사람 되려면 멀었지 뭐. 그래도 고모 끝까지 할 말은 하시네? 당연하지. 난 할 말 못하면 병나이에. 가자. 예, 수정아. 인사해라. 이모님이시다. 아, 안녕하세요. 이모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연히 와야지. 축하해요. 정말 이쁘다. 고맙습니다. 이쁘게야 천사가 따로 없지. 철이 없어서 다르지. 어머님. 아이고, 그래요, 그래요. 아니다, 아니다. 귀엽네, 뭐. 그러게. 내가 진진이처럼 무뚝뚝한 애만 보다가 이런 걸 보니까 아주 정신이 없다. 근데 진진이는 어디 있어? 어, 밖에 있을 거예요. 아직 식은 시작 안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기분은 괜찮으셔? 당신 안 오니까 좋아했지 뭐. 그거 봐. 내가 안 가기 백번 잘했지. 그래요. 너무 잘했어. 집에서 푹 쉬어요. 그래, 고마워. 나도 집에서 푹 쉬고 있을 테니까. 당신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와. 갈지 안 갈지 그건 생각 중 해 봐야겠네. 어, 그래? 아, 그럼 뭐 더 좋고. 뭐라고요? 알았어, 끊어. 나중에 봐. 야, 장우야. 나는 네 그림 다 좋아. 뭘 골라야 될지는 모르겠어. 언제 이렇게 작업들을 해놨어. 그게 내 일인데요, 뭐. 야, 이번에 그 전시회 끝나고 반응이 좋으면 개인 전시 한 번 더 갖자. 어? 그건 나중 얘기고요. 나와서 커피 한잔 하세요. 어, 그래, 그래, 그래. 야, 참. 형님, 커피 드세요. 어, 그래. 어, 어, 그래. 장우야. 형님, 드세요. 어, 그래. 장우야. 네. 너, 주리 씨 아직도 사랑하니? 아, 갑자기 또 왜 그러세요? 아, 갑자기 또 왜 그러세요? 주리 씨 얼굴 스케치가 한 권이더라. 아, 형님. 연애 안 해보셨어요? 뭐 좋았던 시절이야 뭐는 못하겠습니까? 커피 식어요. 잠시 후 신랑 안중호 군과 신부 정수정 양의 결혼식을...